허허벌판에 떡하니 있는 초밥집 나미리 선생님은 전단지를 보고 찾아왔는데요 전단지를 들고선 저렴한 회전초밥이 좋다며 입맛을 다십니다 초밥 먹을 생각에 신나서 들어가지만 주방장은 칼을 갈며 임습하게 어서오라고 합니다 여기 회전초밥집이 아니었냐는 나미리의 말에 움찔하는 주방장 회전이라는 단어에 꽂혔는지 회전하는게 좋으면 영원히 빙글빙글 돌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나미리를 붙잡더니 돌려버리죠 그때 전단지를 보고 초밥집으로 가고 있는 짱군의 가족 짱군의 가족이 들어오면서 인사하지만 나미리 선생님은 사라졌고 주방장은 역시나 음습하게 어서오라고 하며 칼을 갑니다 그 후 짱군의 가족은 회전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초밥을 잘 먹는데요 다 먹고 나서 짱구가 자신은 회전초밥이 좋다고 말하고 역시나 그 말을 듣자마자 주방장은 돌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문을 섣뿐히 열고 오는 주방장 신형만은 주방장이 오는 반대 방향으로 도망칠 계획을 짜고 무사히 뒷문을 향해서 밖으로 탈출하는가 싶었는데 그 안에선 주방장의 저주에 걸린 나미리 선생님이 빙글빙글 돌고 있죠 그러는 사이 괴물같은 주방장은 바로 뒤까지 쫓아오고 북미선의 파워 덕에 짱구 일행은 건물 밖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차에 무사히 탑승하는 짱군의 가족 하지만 꼭 이럴 때만 차의 시동에 안걸리는 불상사가 생기는데 간발의 차이로 시동에 걸려서 도망치기 시작하죠 하지만 도라도라 주방장은 미친듯한 속도로 따라오고 결국 자동차는 멈추게 되는데요 차를 살펴러 나온 북미선에게 다가가더니 북미선을 나미리 선생님처럼 빙글빙글 돌려버립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탑플레이드 마냥 팽이 싸움을 하는데요 도통엉덩이가 아니군 그 후 짱구가 도라도라 주방장의 몸에 매달리자 균형을 잃었다면서 속도가 현저히 줄어든 주방장 그때를 놓치지 않고 신영만의 발냄새 공격으로 주방장을 쓰러트리는데 성공하고 북미선도 돌기를 멈추는데요 얘는 왜 이렇게 회전이라는 단어에 집착하는 걸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